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오래된 빈집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만 이런 빈집 약 5천 호에 이릅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하다 보니 안전대책을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있던 고양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재빨리 달아납니다. 곧이어 뿌연 먼지와 함께 지붕과 벽돌이 쏟아져 내립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3층짜리 빈집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아래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 있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6가구 주민 10여 명이 임시 숙박시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높아 관할구청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고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5년 가까이 방치된 이 집은 지난해 3월 구청 안전점검에서 벽면 균열과 철근 부식이 발견됐습니다. 구청이 지난해 두 차례 걸쳐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했지만 지금껏 방치됐습니다. 빈집은 보수 보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냉난방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비가 오고 겨울에 추웠다가 여름에 더웠다가 하는 상태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벽체가 노화가 돼가지고 그 상태가 심하게 돼가지고 지금 무너집니다. 이곳처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부산에만 약 5천 호, 전국적으로는 13만 호가 넘습니다. KBS 뉴스 최윤지입니다. KBS 뉴스 최윤지입니다.